벤틀리 벤틀리 프라잉 스포 2015년식 차량입니다 데타셋 핸드메이드 D2 스피커 음질전용 블루투스 어빌리티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30F 헤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데타셋 제품은 핸드메이드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장시간 사용해도 프레임이 전혀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나중에는 콘지도 리필이 될 정도로 핸드메이드로 제작된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F 헤브리드 파워캡은 장착하자마자 사운드가 좋아지는건 기본이고 시동도 단번에 걸릴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지기 때문에 기름도 덜 먹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라잉 스포 2015년식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